전기공부 어려워요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을 했는데 개념 설명도 하고 연상법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 머리에 확실하게 박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많은 책과 외국에 있는 것까지 다 찾아봤거든요 구글링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진짜 자신있어요 대한민국 누가와도 이 부분은 제가 제일 쉽게 설명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이 동영상으로 삼만 갑니다 삼성교류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 앞부분 연세대학교 세울대학교 봤을 때 이해가 잘 안가셨을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만든 거고 어떻게 하면 외울 수 있을까 헷갈리거든요 루트 3을 어디에다 곱해야 될지 상전류 선전류 상전화 뭐 그런게 있는데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연상법으로 확실하게 기억시켜 드리겠습니다 삼상회로 삼상회로는 교주로 이루어진 회로예요 삼상회로는 사실 가운데 교류가 숨어져 있어가지고 삼상교류회로라고 할 수 있어요 삼상회로는 왜 쏘는 걸까요 권선 120도 각도 권선이라고 하면은 권선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기용어니까 권선이라는 게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닐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전기가 곰으로 감싸져 있잖아요 이게 손에 닿으면 전기에 닿을 수도 있으니까 감전되면 안되니까 곰으로 감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전선을 곰으로 감았어요 이 곰으로 감은 것을 권선이라고 해요 권선 안에는 당연히 알루미늄이나 구리로 된 은으로 된 이렇게 선이 이렇게 가운데 있겠죠 전선이라고 하면 되는데 권선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기 때문에 여기서는 권선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권선으로 할게요 권선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권선은 다시 말하자면 전선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권선은 감전 안되게 구리선으로 감은 걸 말해요 곰으로 감은 걸 말해요 곰으로 감은 건 이게 권선인데 권선이나 전선이나 똑같이 쓴다 이거는 권선이 120도 간격으로 위상차를 가지고 있어서 일정한 회전력을 받아 진동이 적다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세 개가 있으면 이렇게 또 겹치고 이렇게 그러면 최대값 최소값이 많아요 많으니까 안정감이 있어요 세 개가 있으면 안정감이 있어요 그래서 진동이 적죠 그리고 진동이 적으면은 에너지 쇼울도 좋죠 진동이 막 있으면은 진동했다는 것 자체가 힘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기 에너지를 뺏어가거든요 진동이 많으면 에너지를 뺏어가서 효율이 떨어진다 진동이 적으니까 경제적이겠죠 에너지 효율도 좋으니까 그래서 단상에 비해 3상이 경제적이다 세 번째 단상보다 6상 12상으로 전환이 좋아요 6상 12상 6개가 있겠죠 이렇게 12개가 막 이렇게 있는데 왜 우리는 6상 12상 이걸 안 쓸까요 처음에 단상 단상에서 3상까지는 에너지 효율이 좋아요 약 3배 정도 에너지 효율이 좋아지니까 이렇게 쓰는데 6상이 있잖아요 6상 3상에서 6상으로 변하면은 2배가 되어야 될 거예요 2배가 하지만 2배가 되지 않고 약 1.5배에서 1.7배 그만큼까지 에너지 효율이 떨어져요 딱 2배가 되면은 6상을 쓰겠지만 에너지 효율이 떨어져요 그런데도 6상을 쓰는 데가 있어요 왜냐 진동이 더 적어야 되고 정밀한 전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정밀한 기계 좋은 것들 예를 들자면 뭐 슈퍼컴퓨터에 일정한 전압이 필요하다면은 6상 12상 비싸지만 이걸 쓰겠죠 하지만 경제적이진 않다 엄청 고가의 전기기계에만 6상 12상을 씁니다 그 6상 12상이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씁니다 6상에서 12상으로 가면은 2배가 늘어났으니까 에너지 효율이 2배가 늘어날까요? 아니에요 에너지 효율이 늘어나지 않고 그냥 전선비용만 많이 들어요 6상 12상 이것이 필요한 전기기기가 있어요 오늘의 연상법은 이겁니다 우선 한번 말하고 가겠습니다 연세대는 흐름을 파악해서 세계대학 순위가 점점 오르고 있다 세울대학교는 한국에서 압도적으로 1등이지만 학생들에게 압력 공부하라고 공부에 공부에 압력을 넣으니까 대학 순위가 좀 떨어졌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나중 되면 다 알게 될 거예요 연상법입니다 제가 만든 연상법입니다 연세대학교는 흐름을 따라간다 흐름을 따라갔으니까 선전류하고 상전류하고 같고 앞서갔다 같은 게 있으면 다른 게 있겠죠 다른 거는 선전압하고 상전압인데 루트 3을 곱하고 30도를 앞서간다 연세대학교는 앞서가고 흐름을 따라갔으니까 세울대학교는 압력을 너무 많이 넣어서 뒤처져버렸다 세모결서는 압력을 너무 많이 넣었다 그러니까 전압이 같다는 거죠 선전압하고 상전압하고 같다 그런데 다른 것도 있겠죠 다른 거는 선전류하고 상전류인데 뒤처져버렸어요 마이너스 30도 뒤처졌다 선전류가 되려면 루트 3을 곱해야 된다 루트 3을 곱해야 되는 거는 다 똑같다 연세대학교나 세울대학교 둘 다 선전류 선전압이 앞서있다 선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앞서있다고 생각하세요 상에 루트 3을 곱해야지 선생님이 된다 이렇게 합시다 제가 만든 자료는 제 동영상 자료는 네이버 카페 시전소라고 거기에 다 있어요 시설관리, 전기기사, 소방기사 앞글자만 따가지고 시전소라고 지었습니다 여기서 카페 자료 그리고 여러가지 공유하면서 많은거 얻으세요 저희가 예전에 이거 사전에 준비운동으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했어요 하지만 영상 잠깐 따가지고 이거는 보여드릴게요 왼쪽 원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회전벡터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른쪽 그래프는 정연파형 왼쪽과 오른쪽과는 똑같은 건데 표현 방식이 다른거에요 그리고 회전벡터의 y값이 정연파 그래프를 만들고 있네요 어딜 가리켜요? 세번째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갈거 아니에요 지금은 전류 방향이 저희쪽으로 오고 있네요 네 맞아요 이제 바뀔거에요 이제 바뀌어서 돌아갑니다 이렇게 왔다갔다 왔다갔다 이걸 뭐라고 하죠? 정연파 정연파가 그려집니다 방향이 계속 바뀌는거죠 발전기가 방향이 계속 바뀌는거를 만들어내고 있는거에요 한바퀴 돌수록 또 위로 올라가니까 전류 방향이 바뀌고 복잡하긴 한데 습득하세요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3상에 나옵니다 잘 보셨나요? 한 그래프가 이게 돌아가면서 그어지는데 짝대기가 3개잖아요 짝대기가 3개니까 그래프도 3개가 되는거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생기는데 짝대기가 120도 각도로 있어가지고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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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120도에요 120도 각도로 있으니까 이게 위상차가 120도인거에요 위상차 기억하시죠? VA와 VB, VC 위상차를 구해야겠다 하면 이렇게 그래프가 있을때 한 지점을 이용해서 구하는게 좋아요 위로가는 0점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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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거나 꼭지점 제일 위에 점 꼭지점 제일 위에 점 꼭지점 제일 위에 점 이렇게 위상차를 계산할때는 같은 값 최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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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상을 비교하는거에요 이거는 120도네요 이것도 120도다 그렇기 때문에 VA VB VC는 위상이 120도 차이가 있다 위상차가 120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거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운동을 바탕으로 되었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최고점은 VM이네요 VA를 기준으로 합시다 VA가 0부터 시작했으니까 0부터 저희가 아는 사인 그래프 이렇게 S자 완벽하잖아요 VA 이거를 0도라고 칩시다 진폭메시저 VM S자 그래프죠 사인이네요 사인 그리고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거 그래프를 볼 때 제일 중요한거 만약에 공학자가 되거나 여러가지 그래프를 판단해야 되는 일을 접했을 때 저희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구요 그래프 본다 뭘 생각해? X축과 Y축 X축과 Y축 뭐지? 이렇게 늘 말씀하시더라구요 저는 그게 기억에 남고 확실히 그래프를 파악하는 방법은 X축과 Y축을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래프가 어떻게 가든지 보면 됩니다 여기서 X축은 뭐죠? 오메가 T Y축은요? 전압 여기서 X축 어떻게 써요? 오메가 T 가운데 쓰면 된다고 했죠? 이거는 준비운동에서 엄청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준비운동을 엄청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기억 안나시면 그쪽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세요 VA는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진폭은 VM 최고점 VM이죠? 그리고 사인 그래프고 X축은 오메가 T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메가 T면은 죽이는 2파이 예전에 계산했으니까 이것도 예전 영상 보세요 VB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인 어? VB는 VA보다 120도 지쳐졌죠? 120도 지쳐지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빼준다고 했죠 VC는요? VM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VA를 기준으로 VC는 몇 도 차이죠? 240도 240도 차이다 이렇게 됩니다 정리해볼게요 제가 만들어놨거든요 깔끔하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진폭 어? 사인 그래프이네? 사인 오메가 T네 X축이 오메가 T 120도 차이 240도 차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준비운동 하고 오니까 쉽죠? 준비운동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이 강의가 20분 더 길게는 30, 40분 늘어났을 거예요 제가 엄청 압축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그 시간밖에 안 걸린 거예요 이제 페이저로 그려보겠습니다 페이저 VA를 기준으로 했을 때 페이저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어? 와 진짜 예쁘다 어디 있어? 10미터 10미터라고 하면 어떻게 해? 방향도 알려줘야지 페이저는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크기는 VM이죠 진포 사인 오메가 T 사인 오메가 T 사인 오메가 T 다 같아요 필요 없어요 페이저 때문에 페이저에서는 사인 오메가 T는 필요 없어요 그러면 VA는 기준으로 했으니까 아까 전에 0도 VB는 VM 각도 차이 VC는 VM 각도 차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삼상회로의 합이 왜 0인지 한번 증명해 볼게요 전기기사 책 같은 경우에는 너무 불친절해요 전기공학자도 이해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전공자들 비전공자들 이 부분 집중해서 보세요 이 부분이 필요하려면 벡터의 합성이 필요해요 벡터의 합성 준비운동에서 했죠 준비운동에서 했어요 이제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3분의 2파이는 120도예요 120도 2파이가 360도니까 여기다 3을 나눠주면 120도 된다는 거는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했고 우리가 또 아 제가 강의 많이 찍었네요 우리는 예전에 설명드렸어요 이쪽으로 가면 플러스 각도 이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각도 어디서 설명했냐고요 호도법과 60분법 이 부분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모르면 힘들잖아요 모르세요? 보고 오세요 예전에 강의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모르시면 찾아봐야 돼요 만약에 찾지 않고도 이해할 수 있겠다 음 나는 그냥 이거 받아들일래 그럼 안 보셔도 돼요 나는 왜 이런지 알고 싶어 그럼 호도법과 60분법 보고 오세요 여기 ea 를 기준으로 eb가 밑으로 갔어요 밑으로 간 게 뭐죠? 마이너스 120도 그리고 eb에서 ec는 이렇게 뒤로 갔잖아요 뒤로 뒤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20도 차이 이렇게 뒤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120도 차이다 이것도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죠 다음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벡터의 합성에서 보면 eb와 ec를 합성하려면 만약에 eb를 기준으로 eb 끝에 ec와 평행인 점선을 그린다 그리고 ec 끝에 eb와 평행인 직선 이거랑 평행인 직선 이렇게 그린 다음에 대각선과 대각선 이어주면 된다고 했잖아요 벡터의 합성 잠깐만 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여과 평행인 거 이렇게 그려주고 여과 평행인 거 이렇게 그려줘서 대각선 이어주면 이게 벡터의 합성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eb와 ec를 구할 때는 평행사변형을 그린 다음에 연결해 주자 그래서 이 빨간 게 나왔는데 이 빨간 거는 이 a랑 같아요 이 a랑 똑같은 벡터가 나옵니다 합성해보니까 이거와 이거가 같으니까 이거 두 개를 합하면 0이 되는 거예요 왜냐 저희도 수직선 상에서 이렇게 1, 2, 3 1, 2, 3 초등학교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하고 3 더하면 뭐죠? 0이에요 2하고 마이너스 2를 더하면 0이에요 벡터도 더하면 0이 되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 벡터 더하면 0이 되는 것은 첫 번째 크기가 같아야 된다 당연하겠죠 크기가 같아야 된다 두 번째 각도 차이가 마이너스 180도여야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VM 0도 더하기 VM 180도 이거는 답은 0이에요 크기가 같고 각도 차이가 마이너스 180도니까 최종 결론 벡터가 이렇게 120도 차이 나는 게 3개가 있었어요 이걸 벡터 회로도라고 하는데 이 벡터 3개를 합치니까 0이 됐다 VA VB VC 다 더하니까 0이 됐다 정확히 말하자면 삼상 전원 볼트 삼상 전원의 볼트의 합이 0이다 이걸 기억해 두세요 가끔 문제 나오니까 기억해 두세요 바람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